어 선생님 어디가세요? 아 오늘 재능기부로 하는 그린바디팀과 같이 운동하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근데 가방 안에 뭐가 드신 거예요? 아 궁금하신가요?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제 가방이 궁금하시죠? 하하 짜잔 물이 들어있습니다 음료수 아닙니다 어? 음료수가 아니에요? 이게 뭐예요? 수소가 들어있는 물인데 운동 중에 쌓이는 활성산석을 배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닙니다 우와 왜 이렇게 물을 많이 갖고 다녀요? 물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세요? 우리가 운동할 때 필요한 물이 체중 10kg당 1리터? 아 25kg당 1리터 그래서 저는 1시간 동안 이 정도 물을 마십니다 정말 많이 마시네요 그리고 또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게 먹는 견과류 견과류는 몸에 쌓이는 염증을 치료해서